22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별 후보군과 민심을 알아보는 선거레이더 시간입니다. 해남완도 진도선거군은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예비후보가 본선 경쟁에 합류했는데요. 국민의힘 곽봉근 후보와 맞대결을 펼칩니다. 장혜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농수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해남완도 진도지역. 이곳 역시 해마다 줄어드는 인구 문제가 걱정입니다. 총선 후보자들은 이에 대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을까요?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후보는 청년 유입을 강조합니다. 해상풍력발전배후공장을 유치해 일자리와 주택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합니다. 또 출생기본소득을 도입해 출생부터 대학 등록금까지 보편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결국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젊은 일자리를 창출해서 젊은이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주택문제를 해결하고 특히 아이들의 키즈카페, 놀이터 등 이런... 국민의힘인 곽봉근 후보는 기업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사내문화를 만들기 위해 정부에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말합니다. 정부에서 돈도 투자하고 첫째는 기업이 동조를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사나 한 명이라도 인구를 늘리려면 기업이 참여를 하는 그런 운동을 벌여야 됩니다. 유권자들이 오래전부터 의료와 문화시설 등 정주요건 개선을 희망하는 상황. 후보자들은 어떤 공약을 내세웠을까요? 박지원 후보는 전남국립의과대학 신설과 서남권 공공아동청소년전문병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남, 완도, 진도지역 KTX와 연도교, 연륙교 등을 건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제가 민주당 원내대표일 때 선을 그어놓은 목포에서 KTX가 해남, 완도를 걸쳐서 제주까지 연결되는 그 KTX로선을 조기 착공해서 해남도, 완도도 KTX 시대를 열겠다. 곽봉근 후보는 정주요건을 개선하기 위해 해남과 완도, 진도지역의 스포츠센터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교육과 의료 문제에 대해 정부에 건의한 다음 관련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잔여 교육 문제, 이런 거를 좀 과감히 정부에서 투자를 해가지고, 해남만 잘 사는 게 아니고, 진도만 잘 사는 게 아니고, 완도가 잘 사는 게 아니고, 산계군이.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후보들은 공약을 강조하며 한 표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혜원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혜원입니다.